국산 6등급 1600m 부산 경남의 삼경주 금요일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이 바로 옆에 4번만 메이킷 베러 자 4번 메이킷 베러의 선행 트라이를 놓고요 규력한 방 7번 드림트리에 투입 쌍복식 4번 7번 4번 7번 3위권 경합 속에 6번 와일드 딕시가 중반 1번 방탄의 전사와 함께 4번 7번 두 마리가 앞섰고 1번 방탄의 전사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 일요경마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7번마 백투더 레이디 자 오늘도 선행 주로가 갖다 꽂죠 달라빡 대가리 놓고요 자 주력 천방 특정 경제 초반에 좀 지침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4번만 로즈드래곤의 선행 장복식 7번 4번 7번 4번 주력의 1번 1번 4번 7번 4번 주력의 1번 전진구 기수와 미스크로 따라가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로즈드래곤 단독선두 4번 로즈드래곤 다나카 기수와 함께 로즈드래곤이 여유있게 결승선 먼저 통과했습니다 4번 로즈드래곤 7번 백투더 레이디 1,200m 국산 6등급 성대 이경주 1호 경마 과천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놀이는 달라빡스의 쌍복 대가리 콩코드 포인트 자마 6천만 원짜리인데요 자 지금 현장에서 마이너스 21kg 자 이 마필은 550kg대 마필이었죠 지금 다이어트 잘해갖고 536kg입니다 11번 남산 미남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5번마 오렌지 타임 쌍복식 11번 5번 11번 5번 이력에 1번 1번 브리도 트로피와 코지 기수도 반반치였습니다 11번 남산 미남은 여유있는 단독선두 그니 5번 오렌지 타임과 1번 브리도 트로피까지 국산 3등급 밸들의 1800m 경주 토요경마 과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뭐 앞선 전개 충분히 가능한 맞추려 8번 자이언티엔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앞선 따닥 맞권을 봅니다 11번 패스트트랙 이제 공백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자 쌍복식 8번 11번 8번 11번 주력의 2번 금세다 3위권 다툼에는 9번 금세다를 바깥쪽에서 넘어서기 시작하는 1번 청산용호 안쪽에서 11번 패스트트랙을 위협하는 8번 자이언티엔 11번 8번 두 마리가 결국 결승선 통과했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수산 7경주입니다 자 10일 아이디프리는 직전보다 전개가 좀 불리해졌고 9번 금화 디스팅션은 맨날 선행 못 가고 깨끗하게 됩니다 자 여봉병도 안쪽 베이트에서 두 분이 한번 쏠 수 있겠다 자 1번 영천 솔레미오 자 요놈은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2번 판타스틱 필드 빈대가리에 2번 빈대가리에 2번 판타스틱 필드 윈드위너 안쪽에 영천 솔레미오 도약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필드 영천 솔레미오 영천 솔레미오 살짝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을지 영천 솔레미오 판타스틱 필드 각각 전구인 기수 금요경과의 마지막 경주 8경주 1200m 금요일 제주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돌이는 달라박스 대가리 직전에 댓글이 팔리고 풀어졌었죠 임재강의 2번마 어스칼 안쪽 베이트에서 한 템포 빠르게 영천 솔레미오 침부가 되는 마피 2번 어스칼을 쌍먹 대가리에 놓고 2번 대가리에 4번 2번 대가리에 4번 영천길추가 2위 3 손돌이 2번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7번과 4번 7번 1번의 2위 접전 2번 4번 7번 2번 7번 8번 6번 7번 4번 1번 1번 2번마 어스칼을 쌓고 2번 4번 9번 4번 9번 8번 12번 9번 9번 10 9번 9번 10 10 이전